KG모빌리티가 SWM과 협력 개발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 자율주행 시범운양지구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4일 KGM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기업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레벨사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GM은 지난 2022년 SWM과 도심주행 레벨사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과 관련해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가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는 KGM 코란도 이모션을 바탕으로 한다. MOU를 통해 KGM은 코란도 이모션의 종행 방향 제어와 차량 반응 관련 동적 정보 및 차량 제어 네트워크 등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지원했으며 SWM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센서류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장착 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했다.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탕용화가 시작된 단계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일정 구역 내에서 호출을 기반으로 탑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주행해야 하는 만큼 자율주행 기술 난이도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1단계로 강남구와 서초구 이런 도로를 시작으로 추가 2단계로 신사은 5년 삼성동 일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KGM과 SWM은 이번 자율주행 택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신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구간 및 차종 확대는 물론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장 대응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차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 재협 및 통합 안전검증 기술 개발에 참여해 차량의 고장 발생, 오작동, 돌발 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검증 기술 개발도 병행 중이다. KGM 관계자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위 다양한 돌발 변수를 제어하는 기술 역시 확보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들과 협력을 토대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